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라미치기 하는 것 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자 김태영입니다 왜 넉슨 보고 계신 거죠 아니 옷 색깔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저기서 똑같이 나와 색깔이 까맣 까맣게 실제는 저렇게 어둡게 나오진 않죠 그런 거예요 tv가 싼 거여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신기해서 내가 쳐다보다가 잠깐 놓치셨다 주로 근데 소개할 때 많이 놓치세요 소개해야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원래 잘 놓치는데 딴 때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방송 댓글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제이 리님 한동훈 같은 인간들 주변에 드문드문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애가 있었는데 마치 농담하는 척 조롱하고 비꼬고 갈구면서 웃던 그 얼굴 표정 그리고 교활했던 시선 약속 시간은 100% 의미 없던 놈 가까운 쪽 인간이라 그냥 두면서 내색없이 그 아이의 언행에 맞춰 반대로 했더니 한참 후에 이게 먹히지 않는 걸 눈치챘는지 스스로 떨어져 나갔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오래전 얘기했지만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했던 함량 부족 모자라는 애 그놈은 사회정의 에는 전혀 무관심했으니 틀림없는 이 찍으로 봅니다 지금 한동훈 얘기는 최소로 좀 다뤄보려고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snl에서 그거 한 거 너무 찍더라고요 진짜 너무 똑같이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snl에서 정성호라고 이렇게 성대모습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똑같이 해서 그 snl을 보는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앵커가 나가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 기자들이 그걸 하고 싶었을까요 최근에 나온 한동훈 사진은 자기가 사진 찍으려고 같이 올라오는 사람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셀카 찍고 그리고 단상에 그 지역 후보가 올라가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내려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이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뽕 맞을 것 같아요 네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뽕 맞은 뽕 증상이 나와요 지금 안 좋아 상태가 네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그만 주고 빨리 총선 이후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우수님 한동훈은 말하는 것만 배웠지 듣는 것은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거의 2, 3년은 듣기부터 하잖아요 듣는 것은 못 배웠다 한동훈 지금 정국민이 한동훈을 분석하고 있네요 지금 캔디캔디님 소장님 조국당의 문통 청와대 인사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은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당의 주도권을 지느냐 조국당에 또 괜찮은 분들도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도권을 지느냐 또 조국 전 장관이 당대표로서 그걸 어떻게 포용해서 또 끌어안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냐 이걸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하는 것 봐서는 좀 잘 싸운 측면이 있으니까 또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좋은 징조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당장 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앞으로 좀 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진짜 주도권을 잘 지고 결단력 있게 운영하냐 안 하냐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민주당 안에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많죠 친문 뭐 친청와대 청와대는 아니구나 전청와대 관련 인사들 뭐 거기에도 민주당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데 많이 있어요 당대표로서 국민들의 이제 민심을 대변해서 앞장서 싸우겠다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민심의 반영이죠 그렇죠 민주당이 좀 미적미적하고 있는 찰나에 네 조국혁신당에서 강경하게 윤석열 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해서 보이더라고요 윤석열 조기종식 뭐 이런 걸 내 걸었잖아요 네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구호죠 그 정도도 정치권에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정치인들이 없다 보니까 네 결국 강력한 만윤 민심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여러 걱정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가장 뭐 기쁜 소식은 제가 오늘 들은 소식인데요 이번 주 윤석열 탄핵 집회에 조국 대표가 와서 발언을 하겠다라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도 나와야 돼요 네 민주당도 나와야죠 근데 얼마 전에 정봉주 의원이 의원이 아니죠 정봉주 씨가 이제 공천이 됐잖아요 경선이 이겼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3월 16일 집회에 모두 모여야 된다 민주당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싸울 때 이겼다 이런 얘기들을 메시지 주더라고요 네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공천들이 이제 다 끝나가다 보니까 확고한 메시지들을 주는 후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견인해 나갈지 또 우리 몫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연 김님 북한 관련 얘기는 마음만 불편하게 하고 별로 재미도 없네요 이 컨텐츠가 과연 유익한 걸까요 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하셨는데요 일단 핵심은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전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거든요 불편한 게 두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하나는 색깔 공포증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요 그 이슈를 다루는 거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두려운 거죠 진실을 아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워낙 오랫동안 북을 악마해오면서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이 북쪽에 대해서 적개심이나 혐오라는 감정을 굳혀놓고 있거든요 형성시켜놓고 그런 상황에서 우호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칭찬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감정이 너무 상해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막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한국에서의 왜곡선전 악선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감정을 왜곡시켜 놓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유익성으로 놓고 보면 되게 유익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네 일본보다 더 가깝고 죽음보다 더 가까운데 제일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면 북과 어떻게 앞으로 지낼 것이냐 통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뭐 전쟁을 할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유익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앞에 그 연장선에서 유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댓글을 남겨준 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 재밌는 방송에서 조회수도 떨어지고 왜 굳이 이렇게 북한에 대한 얘기를 다루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방송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상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서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월북하는 심리학을 이분의 댓글 때문은 아닌데요 다음 주에 방송을 하기로 할 겁니다 네 월북하는 심리학 저번에도 한 번 이러다가 좌초된 경험이 있어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또 좌초된 건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통일이 될 때까지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북한 관련해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랑 다른 느낌 그런 불편한 느낌 가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 번 경청해서 한 번 들어봐 주시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스킵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사회분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상병 수사 외압 당사자죠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지명돼서 이틀 전에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 금지를 당했다가 법무부에서 쏜살같이 이 금지를 풀어줬었고요 도피를 시킨 거나 다름없죠 영화 같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석열이 너 잠깐 외국에 좀 나가 있어야겠다 저폭 영화 거의 딱 그렇게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범죄 혐의자를 외국으로 당당하게 빼돌린 건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일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조폭식으로 국가 운영을 한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죠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장면 떠올랐어요 저는 영화에서 누구 담그고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야 잠깐 떴다 들어와 이렇게 지시하는 근데 문제는 조폭들은 그냥 그래도 사비 들여서 비행기 태워서 나름대로 윤석열 일당은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대사발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월급도 다 주는 거고 네 진짜 국가 운영을 많이 조폭식으로 하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윤석열 일당 소위 검찰 하나에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검찰복을 입은 조폭이다 법복을 입은 조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폭과 윤석열 일당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사리사역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압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조폭들은 주로 주목 윤석열 일당은 협박과 압수수색 압수수색 아니면 검찰의 법을 이용한 법기술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폭력은 똑같은 폭력이죠 정신적 폭력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90도 폴더 인사하는 집단은 대한민국의 조폭 집단하고 검사 윤석열 그 집단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한동훈이 90도 인사하는 게 근데 그게 예전에 윤석열이가 어디 횟집에서 술 마신 곳일 때 밖에 나왔는데 조폭들 도열한 것처럼 서 있잖아요 거기서도 90도 인사를 다 하고 저는 그 조폭 일본 야쿠자 영화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것도 세금으로 하고 그렇죠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가진 집단은 지금 대한민국은 별로 없어요 군대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90도 인사 안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강력한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깡패 문화 조폭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뭐 사실 검찰복만 있고 검찰의 외피만 썼고 또 지식이 좀 있다는 차이만 있지 조폭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종섭도 문제인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랑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이 사람들 다 수사회와 관련자들이거든요 이번에 공천을 받았어요 국힘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하거든요 면접을 줬네 네 근데 이제 공수처 수사 지금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천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윤석열 지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을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한 명은 호주로 빼돌려고 두 명은 바로 있는 선거에다가 공천을 해주고 네 네 이런 무리수는 역시 국민들은 신경을 안 쓰겠죠 그렇죠 네 자기 편 만들기 자기한테 충성하면 보은해주겠다 그렇죠 부하들 챙겨준다 이거죠 네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한 거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게 조폭들도 충성을 바치면 나와버리 하나씩 주고 그래요 수고했어 자 이거 너 가죠 닮은 점 네 번째네요 그게 충성하면 나와버리 하나씩 되죠 똑같네요 지금 이게 똑같다니까요 운영 방식이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너무 상상도 못한 거여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말이 사실은 안 나와요 이게 진짜 그게 도망치게 한 것도 아니고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낸 게 진짜 상상초월이었어요 그렇죠 호주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일반인의 생각으로 이제 윤석열을 이해하려면 안 되고요 내가 조폭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조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한다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도주 대사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도주 대사란 도주 대사란 진짜 우리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거 희롱하려고 사시나 봐요 진짜 말장난 하려고 네 또 하나 일이 좀 있어요 국힘당 성일종 의원이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보미를 언급했습니다 한반도의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하면서 이토 히로보미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이어지니까 장학사업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보미를 이렇게 예로 든 거 참 생각이 공격적이 있나 없나 싶은데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게 좀 공적인 자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못 참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이 말은 원래 이렇잖아요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이지만 할 때는 그 앞에는 쓸모없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 수식어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뒷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운을 떼는 정도 그렇죠 혹은 뒷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그 방어하는 포장하려고 포장하는 용도 그런 식으로 보통 앞 문장을 붙여요 뭐뭐지만 이승만은 과가 있지만 그렇죠 그건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말이죠 인재라는 얘기죠 쉽게 하면 일본이 인재를 잘 키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생각을 아주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겠지 이게 준비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이 발언을 준비했어도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준비했으면 더 문제구나 맞네 더 문제고 어쨌든 준비를 안 하고 툭 튀어놨다면 평소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이 성일종이 최근에 이토이로블이 자서전 같은 걸 봤나 최근에 본 책을 갑자기 인용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친일 정부 아래에서 열심히 일본 역사들을 공부를 하나 보다 왜냐면 이토이로블이 이 사례가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가 없는 사례인데 이걸 어디서 이런 정보를 접합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술 먹으면 칭찬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돌리는 그렇죠 우리나라 이토이로이 같은 인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팔아먹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뉴라이트 문화 뉴라이트들은 일본에 친일을 한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자랑스러워 한다고 그럴까 자기들이 친일파인 걸 네 그런 기괴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아마 젖어 있었지 않을까 이 사람이 네 안 그러면 이런 데서 진짜 이런 발언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굳이 아니 한국에 설례가 없냐고요 인재를 키운 설례가 인재를 키운 설례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토이로블이 가져오냐고 그래서 지금 이걸 대학생들이 이 발언한 성일종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갔다가 7명이 연행이 됐다 4명이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2명이 오늘 구속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무리스럽잖아요 사실은 국힘당사 아무나 들어갔는데 당사예요 당사에 들어갔던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구속영장을 도주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 그렇죠 도주는 이종섭이 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당사를 들어갔다는 자체보다는 감히 일본에 이토 히로미를 칭찬한 걸 건드렸다 친일 문제를 건드렸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죠 이 학생들이 예전에 대통령실 입구까지 가서 항의 시위를 했는데 그때도 구속영장이 열 몇 명한테 나는 다 기각됐거든요 대통령심보다 일본이 높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국힘당이 더 높다 아니면 그 사이에 사법부 장악을 더 했을 수도 있고 변호사 말로는 정치적인 결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쪽이랑 압력을 좀 받았을 수 압력을 엄청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진영 학생들이 사이 곳곳에 이런 문제들의 앞장서 투쟁해오다 보니까 윤석엘에게는 너무너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고 잡아 가두고 싶어서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너무 정당한 항의 이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말도 못하나 진짜 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이 또 이런 부위를 찬양하는 거를 우리가 동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함께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되게 또 이제 희귀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국힘당이 장해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고위원까지 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사생활의 영역에서까지 도덕적으로 옳은 인간상이 강요되어야 하는 것일까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적대는 사람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인다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서 지금 난교예찬이라고 또 불려요 하하하하 사채들이 예찬이어가지고 사채들이 작년에 달인들이 돼요 난교예찬 사건이 지금 터졌는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전후 맥락을 들어보니 취지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공천취소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도덕성보다 전문성 있으면 도덕성 상관없다 이 얘기거든요 네 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명박의 18번이었잖아요 그러네요 이명박이 단생할 때 전과 9범인가 14범인가 14범인가 아 전과 14범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이명박이 내세운 게 그거거든요 도덕성보다는 전문성이다 도덕성이 좀 없으면 어떠냐 전문성이 있으면 되지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 그 당시에 민주당의 경제 무능을 질타한 측면이 있어요 경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여파로 국민들의 이 돈에 대한 욕망은 또 최고조로 그렇죠 달아올랐던 때입니다 이명박은 그거죠 잘 살게 해주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도덕적인 사람 뽑아서 가능한 것보다는 나 도둑놈이지만 전과자지만 날 뽑아주면 부자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넘길 때 썼던 논리가 바로 전문성이에요 도덕성이 아닌 전문성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부자 다 됐나요 아니요 아니 속았잖아요 이명박만 부자되고 끝났습니다 이명박만 부자되고 우리는 다 속았잖아요 이 얘기에서 핵심은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부족 중에서 뭐가 더 나쁘냐 도덕성 부족 네 전문성이 부족하면 개혁을 추진하거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면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도덕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한 데로 가겠죠 국민 등골 빼먹겠죠 개혁은커녕 국민들 등골 빼먹겠죠 자 도덕성 없는 사람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아서 도덕적인 일을 하려고 아니요 비극적인 일을 해도 무마시키려고 쉽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권력 잡는 이유는 돈 끌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휘게 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국민들 잘 살게 해주겠어요 관심 없죠 자기들 배만 채우겠지 그래서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권력을 잡으면 국민들은 완전히 거덜나는 거예요 주머니 다 털리는 거예요 국민들 등골을 빼먹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덕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인류가 왜 도덕이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만든 집단적 행동 규범이 도덕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공동체를 위해서 만든 게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도덕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도덕하다는 얘기는 공동체의 유지에 관심 없다 너는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침해하는 사람이죠 그 규범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이란 말과 통해요 부도덕하다는 말은 네 이런 사람이 전문성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반사회적인 행위만 하겠죠 반사회적인 행위라겠죠 사회에 엄청난 해가 되겠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도덕성을 선택해야 돼요 적어도 이 사람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짓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이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재미있게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옳은 인간 사회에 강요되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해서 강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덕성은요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기초에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도덕이에요 이 사람 이 장해찬 같은 사람들은 강요당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도덕 도덕 양심이나 도덕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그렇죠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하고 색깔이 아예 다르다 이해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 같은 사람은 양심이 없단 말이에요 양심이 불량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의 양심은 딱 그거거든요 혼날까봐 처벌이 무서워서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처벌 공포가 사라지면 일탈 행위를 멈춰 지르겠죠 이 사람들은 처벌이 무서워서 도덕기범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강요당한다고 느껴요 네 우리는 강요당한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아니죠 우리 원인인용처럼 길가에다 오줌 안 사잖아요 술 먹고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나쁜 일 하려고 하면 나는 망설여지는 게 인간인데 양심 때문에 양심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줌 안 싸요 근데 원인용은 오줌을 싸고 싶은데 강요당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이 있어가지고 도덕이 왜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오줌 싼 걸 갖고 난리야 내가 좀 싸겠다는데 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장애찬한테서도 드러났다 강요라는 표현 자체는 도덕과 어울리는 단어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남교파티 집적되는 예시를 들으면 왜 이런 예시를 들죠 자 그 얘기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상상력인데요 네 사람의 상상은 심리와 경험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80년대나 70년대 SF영화들 보잖아요 그러면 막 순간이동도 하고 비행선 우주비행선이 나와서 하늘에 막 떠다니고 그러죠 네 그런게 나오는데 그 우주비행선 안에 화면들이 뭔지 아세요 CRT 모니터라고 있죠 80년대 때 80년대 뒤통수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게 더 서있어 비행선 안에 아 그 무거운데 네 이 사람들이 우주비행선도 상상하고 다 상상했는데 컴퓨터 상상이 안됐구나 평면 평면 TV 상상을 못한 거예요 화면을 평면으로 만들어서 놓는다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첨단 우주선을 묘사하면서 모니터는 뚱뚱이 모니터 옛날 뚱뚱이 모니터 갖다 놓고 했단 말이죠 네 뭐 그리고 터치식이 안 나오니까 다 버튼이에요 음 그렇죠 자 그럼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70년대 80년대에는 SF적 상상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그걸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감이 안 잡히니까 도저히 그런 평면 모니터에 대해서는 상상은 특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원시인이 달나라 가던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든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아니면 적어도 그런 상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난교라든가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하셨나 봐 이게 아까 이 또 이러면 비슷한데 예를 드는 게 네 많이 접했던 거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 아니면 그런 욕망이 강하든가 뭐 그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말로 툭 나왔지만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우린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접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꺼내지 않는 날 안 나와 이런 얘기가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나 그런 욕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해찬은 자기 머리를 좀 회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성적 욕망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웹소설 작가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소설을 많이 썼나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야설 야한 소설 그래서 그 논란이 됐었어요 아이유랑 김혜수를 그대로 이름을 가져와서 야한 소설을 쓰던 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만 있는 바 그렇구나 그게 맞네 그런 생각을 맨날 하니까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12세 금지라고 써 있었는데 네 소설 자체는 근데 내용은 더 수위가 심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죠 맞네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정말 소설의 한 장면을 그리듯이 계속 네 정말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 소설을 썼다는 것도 그래서 본인의 욕망이나 경우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웹소설 작가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포르노 작가 소설 이런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상상을 하든 자유로울 수 있는데 사생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아까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영역을 벗어난 것 같고 선생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말하는 도덕성의 예시가 너무 수준 낮은 수준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논의하라는 건지 이명부보다 더 엽기적이죠 네 수준이 진짜 처참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산 수영구 후보거든요 공천된 후보예요 부산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할까요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4명이 선출됐습니다 그중에 결의하나 출신 전지혜 후보가 반미단체 출신이다라면서 보수 언론의 총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재명을 숙주로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총선을 이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색깔 공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반대하기 때문에 반미단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내용 좀 뒤이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는데요 이런 발작 증세 뭔가 놀린 것 같아요 국김담의 이런 발작 증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요 김남은 제가 노차 얘기하지만 색깔론으로 명주를 이어 온 그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색깔론은 아니었으면 이미 한국 사회에서 청선됐을 세력이에요 색깔론이 이 사람들의 필승의 무기이자 뭐랄까 비급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리할 때마다 색깔론을 꺼내들어서 상황을 역전시켜왔고 국민들을 진압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색깔론이 잘 안 먹히기 시작했죠 2000년대 이후부터 6.15 공동선언 입고 하면서부터 잘 안 먹히자 굉장히 기분 나빠져가지고 댓글이 다 언제적 종북 공격이냐 색깔공예 이게 다 대부분의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성 공격을 주로 요즘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추억은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좋았던 시절에 그게 제일 좋았는데 그것만 쓰면 다 됐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꾸 꺼내들라 그래요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기회만 되면 뭔가 이제 안 걸리나 그래서 자꾸 해보는데 안 되다가 이번엔 되겠다 싶었는지 막 벌떼처럼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쪽에서 이런 거에 안 당하려고 조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은 이 결의하나 단체가 오래된 통일운동단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같이 활동도 오래 했는데 온건한 단체입니다 반미단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왜냐하면 반미투쟁을 주로 하지 않거든요 주대계는 이제 남북 교류사업이나 통일 관련된 사업들을 주대계에 오래 해 와가지고 사실은 반미단체로 규정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이유가 하나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했다 네 거기 명단에 수십 개 단체가 올라갔는데 그중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세적으로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치고 나가야 되는 아니 뭐 지금 한국에서 반미하면 왜 안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용민 전 대통령이 반미를 주의자로 공격받을 때 2002년인가요 막 공격받을 때 그랬잖아요 반미하면 왜 안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정도는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걔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미하면 왜 안되는지 지금은 반미를 해야 되는 시대에요 아이고 왜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로 국익을 계속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반미하면 왜 안됩니까 이거죠 한국에서는 아직도 반미하면 종북으로 통하는 도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극구 세력 내에서는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국민들한테는 안 먹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국민들은 이제 아우 또 저 자식들 맞아요 저 색깔로 꺼내들었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위기인데 누구한테는 먹히냐면 민주당한테 먹혀요 민주당 정치인한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쫄아버려요 민주당이 그래서 후보를 두 명을 다시 재추천하라고 결국은 의견을 주고 지금 이 전재 씨는 사퇴했어요 사퇴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쫄아가지고 어? 종북머리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반미로 오임 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물러섰지 않습니까? 네 이런 태도가 국힘당의 색깔 공격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국힘당은 신나죠 어? 먹혔어 드디어 어? 그동안 안 통하더니 또 쓰니까 통하네 어? 앞으로 더 하지 않겠어요 더 하죠 그렇죠 여기 잡혔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색깔 공격에 대한 수세적 방어적 대응이 색깔 공포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고 민주당의 투쟁력과 개혁성을 꺾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와서 싸워야 돼요 국가보안법 페이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혹시 그 전재 후보가 사퇴하면서 어떤 메시지 남겼는지 아시나요? 공격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진보 민주연합의 단결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노무현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정 대통령이 그 얘기가 바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국 사회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 한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전면에 내걸고 싸우지 않는 한 한국의 파쇼 체제는 청산될 수 없고 색깔 공격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즉 한국의 극우 독재 극우 파쇼 세력이 청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해야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쟁 터지게 생겼는데 외교 정책을 전면적으로 지금 혁신해야 될 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목 들어서 반미에 무풍지되니 미국 건들이면 감옥간이 이런 발상을 80년대 이전 발상이잖아요 그걸 아직도 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어쨌든 이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단결을 해서 총선에서 꼭 승리를 하자 이런 취지가 잘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다시 협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상황적으로 사퇴를 했다면 어쨌든 이런 메시지 정도는 분명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좀 아쉽더라고요 종일정부 윤석열은 문제가 없냐 이런 거 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호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러네요 즉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격을 해야 돼요 입에 자유라는 말을 담지 마라 너희는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냐 사상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싸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앞으로도 힘들다 그래서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거는 민심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공격에 너무 진리도록 당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진보 진영만 당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오랫동안 우리 익숙해져 왔거든요 김민재중 전 대통령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당했었던 거고 네 산업형으로 공격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꼬투리만 잡히면 모든 게 다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맞받아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밀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한미연합 훈련과 관련된 또 그리고 지금 3월에 높아지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전쟁의 징후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월북하는 심리학책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방송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부터 한미연합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늘상 하듯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고 우리 정부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훈련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은 또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기도 하거든요 일본이 들어가면 반대 일본이 안 들어가는 건 괜찮아 이런 인식을 좀 갖고 계시기도 하는데 이런 인식 차이는 왜 생겼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는 한미연합 훈련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지기를 안 하지만 한미일이 들어가면 좀 싫어하는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는 공미 숭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공미라는 것은 공포의 공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공포 미국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한국에 미국이란 나라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무자비한 폭력자로서 학살자로서 들어왔거든요 역사를 좀 돌이켜본다면 한국에 미군정이 들어온 다음에 인민위원회 해산시켰고요 7.18을 등용시켰고 거기에 반대하는 각지의 양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4.3입니다 네 이런 것 속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이 어떠했을까요 미국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섭겠죠 한국전쟁 당시에는 무차별적인 또 폭격 그다음에 또 노곤이 같은 살인사건들 학살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본의 핵을 떨어뜨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공포가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잡게 되었고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공포가 뭘로 전환되기 시작하냐면 숭미주의로 전환됩니다 미국을 숭배하는 거죠 이거는 그거랑 비슷하죠 원시인들이 번개 맨날 맞아 죽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번개 치면 꼭 죽어 자기 집단사람 그러면 하늘이 천벌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뭘 해요 무서우니까 비도를 드려요 키우지 제사지 살려달라고 하늘을 숭배하고 종교의 발상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연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아주 두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보통 숭배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외계인 숭배 집단도 있어요 네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다 죽일 때 숭배하는 거죠 우린 살려줘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미스터리 서클망이고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너무 무서우면 숭배하는 현상이 나와요 그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피학대 심리에 가까운 건데요 어쨌든 미국에 대한 숭배 사상이 한국 사회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의 주류 세력이 친미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숭배와 찬양을 하는 또는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뒤에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식민 지배를 35, 6년 정도 당했지만 비교적 우리 민족이 긴 역사에 비하면 짧았고 그전까지는 일본은 우리한테 맨날 발리는 쪽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 막 기계가 더 살잖아요 그렇죠 쪽파리시키들 일본은 우리가 눌러줄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움도 없고 당연히 숭배하는 것도 없어요 뉴라이트 빼면은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훈련은 안돼 네 일장기를 달고 전봉기를 달고 들어오는 일본 놈들은 용인할 수 없어 이런 국민 정서가 있지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감히 얘기를 좀 못 꺼내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연합훈련이 왜 위험하냐 하면 올해는 아예 방어적 훈련이라는 탈도 가면 벗었어요 예전에는 1단계 방어 2단계는 반격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훈련입니다 1부와 2부의 경기가 사라지고 경기가 없어요 아예 경기를 없앴어요 방어훈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한미연합훈련이 방어훈련이 아닌데 원래 아니에요 원래도 아니었는데 탈은 썼었는데 아닌데 명목상 방어하는 척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훈련 자꾸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예 그걸 없애버리고 아예 공격훈련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참수부대를 만들고 미국의 우구에서 만든 건데요 한미연합훈련 때 항상 참수작전 연습한단 말이에요 네 참수작전은 방어훈련인가요 공격훈련이죠 그렇죠 공격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격상 공격훈련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북쪽에서 러시아 중국 외에 뭐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거 동원돼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훈련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방어훈련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안 믿기죠 안 믿기죠 왜 방어훈련하는데 러시아 중국 다 와가지고 그렇게 생난리를 쳐 그리고 그런 규모로 할 이유가 있어 지금 북한에서는 뭐 연례적인 미사일 실험을 해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주장은 요새는 거의 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추세고 아예 이제 그 탈까지 벗어 던졌다 방어적 이런 탈까지 근데 북쪽은 작년 말 올해 초에 급격한 대남 정책 변화 대미 정책 변화 급격 뭐 180도 정도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변화를 줬는데요 한마디로 초강경으로 전환됐습니다 초강경 입장으로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북의 주족은 미국이었어요 미국 그래서 미국과 북이 항상 전쟁 위기를 이제 겪었던 건데 북쪽도 전쟁을 하면 미국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쳐서 몰아낸 다음에 해방시켜야 될 동족 동포 뭐 이렇게 이제 봤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양 국가가 전쟁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둘 다 핵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이 붙으면 핵전쟁하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과 달리 옛날엔 제리전이었다면 핵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양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두 국가가 다 멸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핵을 전략핵을 막 주고받고 그러면 미국도 전쟁하기가 힘들지만 북쪽도 미국과는 전쟁이 가지고 힘들어요 미국은 그걸 이제 이용해서 눌러앉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눌러앉고 한반도에 그다음에 호시탐탐 북을 압박해서 무너뜨리기를 하려고 하는 대북 적대 정책을 추진해왔던 건데 이번에 북쪽이 바꾼 게 뭐냐면 주적은 이제 미국이 아니다 이거죠 한국 대한민국이 제일 주적이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너희들하고는 전쟁 안 한다 할 생각 없다 왜냐하면 둘 다 죽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 교전 상태다 대한민국은 전쟁해도 괜찮지 않냐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1주적을 대한민국으로 찍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과 결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무 반복적인 짓을 하니까 미국 똘마니가 돼서 그럼 미국한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과 전쟁이 붙을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라는 거죠 낄 거냐 말 거냐 낄 거냐 빠질 거냐 빠질 거냐 낄빠를 결정해라 낄끼빠빠 뭐냐 선택해라 여태까지 선택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시간만 끄니까 이제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대한민국과 전쟁이 붙었다 그럼 미국은 선택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끼든가 끼면 북미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겠죠 아까 말했던 핵전쟁으로 비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걸 미국에서도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빠질 거면 빠져야 되겠죠 빠질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북이 그런 단호한 노선 전환을 한 상태에서 미국이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될 차례가 됐거든요 올해 답변이 바로 예년보다 훨씬 더 강해진 강도가 세진 한미연합훈련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이 초강경으로 전환했는데 미국도 초강경 대응을 한 거잖아요 초강경과 초강경이 맞부딪히면 전쟁 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죠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을 정말 막고 싶다면 안 하고 싶다면 북쪽에서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이쪽에서 수위를 좀 낮춰야 되거든요 아니면 한 해 쉬든가 옛날에 북미 대화할 때 미국이 그래서 팀 스피리트를 잠깐 멈추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때도 훈련을 많이 줄였거든요 대화한다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항공모함을 거의 7, 8차까지 끌어모으고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올 8월에는 북에 대한 핵공격을 전제한 한미연합훈련을 또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강대강의 형국이다 따라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월 1일에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인 세미열 퍼파로 인준청문회가 미국에서 열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공화당의 댄설리번 상원의원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북한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던 중미령 전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미령 전투를 비중 있게 다룬 책 이런 전쟁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미군의 엄청난 희생은 당시 미국 지도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전쟁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패배했던 중미령 전투를 얘기를 꺼낸 건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중미령 전투를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산 지역에 있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오산 전투를 알고 있었는데 중미령에서 벌어진 해체의 전투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명명을 했나 보네요 중미령 전투 거기서 붙었으니까 한국이 전쟁 개시하자마자 막 크게 밀리기 시작하자 미국에서 증원군을 보냈는데요 원래 미국은 한국군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전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군대 가장 잘 무장된 군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두고 한 마리랑 똑같죠 그러네요 자신감만 얻었겠다 네 그래서 상당한 무장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자신만만했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지자 한국군은 거의 괴밸됐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데 인민군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투가 없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파족지서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급한 부대가 바로 이 중미령 전투에 급한 부대가 21사단에 있는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입니다 스미스 부대가 쉽게 하면 특공대 비슷한 거예요 특공대 네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맹활약을 했던 부대거든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스미스 부대다 라고 하면 도망치네 너무 무서워서 악명높은 그 정도로 싸움을 잘했다 이거죠 스미스 부대가 스미스 부대 중에서도 최종위 위원들만 뽑아가지고 보내면서 그랬대요 미국의 장군나 장군들이 가서 너 미군이 왔다 스미스 부대가 왔다는 말만 해도 도망갈 거다 인민군들이 다 도망갈 거다 가사가 싹 쓸어버려라 그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신만만해서 자신만만하게 올라와서 중미령에 진을 친 거예요 쫙 포 배치하고 쫙 진집하고 기다린 거죠 근데 인민군 탱크가 막 나타났는데 쏘니까 반응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밟고 그냥 지나가죠 통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진격한 거야 무시하고 막 밀면서 간 거구나 왜냐면 탱크는 못 깨니까 미국이 가진 거로 그 당시에 탱크로 밀고 지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일어가지고 야 우리 미군이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한국군으로 오인하고 잘못 봤을까봐 무시했을까봐 미군이라 그래야 빨리 도망갈 테니까 나 스미스 부대야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더니 뭐 그래서 오인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인민군 본진이 내려오면서 완전히 작살 났죠 네 어느 정도로 시간나 그냥 부대 자세가 괴멸됐고요 네 패전병들이 거의 다 버리고 무장 장비랑 다 버리고 면발이 돼가지고 거의 동서해로 가서 쪽배 타고 도망칠 정도로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만이잖아요 오만 미국의 오만 우리는 2차 대결의전에서 진 적이 없는 군대야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어 뭐 우리 이름만 들어도 다 도망칠 거야 도망갈 걸 라고 생각했다가 작살난 연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전 꺼낸 게 아니냐 아 오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북을 약보고 오만하게 굴면 그때랑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꺼내기 위해서 이걸 언급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사실 미국이 이 한국전쟁에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상전을 좀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정탄을 맞은 건 베트남이죠 거기서 또 한 번 지상전에서 작살납니다 네 이 두 번의 전투를 겪고 미국이 지상전을 거의 못 해요 공중전만 하는구나 네 핵격을 막 때리고 바다와 배 해외 공군을 동원한 전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들어가요 그 전에 자신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라크전도 그렇게 했고요 이미 방공망이랑 주력군들을 거의 와해시킨 다음에 폭격으로 그 다음에 뭐 무혈입성 비슷하게 했죠 아프간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면 통치를 해야 되는데 통치를 못하니까 아프간이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지상전 기피증이 생겼고 미국은 한국전쟁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무적을 자랑하는 무적 신화를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최초로 졌죠 그것도 세계 초강대국이 막 건국을 한 신생국가 신생국가 조금만 코딱지만 하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변두리에 붙어있는 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가 나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패전 장군이 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도 했고요 미국 사람들은 북쪽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전쟁 얘기를 이게 트라우마라서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냈느냐 나왔어 약보지 말라는 거죠 그때 한번 된통 당했지 않냐 우리가 약봤다가 약보면 안 된다 북이 가지고 있는 전쟁 역량은 그 당시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고 잘 훈련된 군대가 있고 뭐 강력한 예비군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전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적이더라고요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 청문회였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유려연관이 있네 네 그런데 인도태평양에 한반도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전쟁에 패배한 전쟁을 예시를 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이 또 60년대에 써진 책인데 이 지명자가 늘 책장에 꽂아놓고 지낸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 책이 굉장히 미국 군인 사이에서는 필독서 같은 건가 봐요 네 네 쉬쉬하면서 보는 책이겠죠 쉬쉬하면서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훈련한다는 거예요 11개국인가요 이 정도면 세계대전 준비 아닌가요 사실 3, 4월 총선을 노리고 북에서 국지전 도발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과 신흥식의 개뻥이죠 왜냐하면 북은 남쪽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선 전환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민주 정권이 들어서든 아무 차이가 없다 누가 되든 진짜 관심 없으면 진짜 관심 없을 수 있겠네요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데서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 폐기한다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다 그럼 뭐 지금 북한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해킹을 한다는 가짜뉴스 살포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 도와주라고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도와줘요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도 상관 안한다 우린 또 속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동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북쪽은 국지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선 때문에 그냥 이 얘기를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윤석열과 신현식은 국지전을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총선 전에 제발 터져라 우리 좋게 좀 해줘라 좀 총풍 비슷한 기원이랄까요 또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말로도 들리죠 안 되면 너희가 안 해주면 내가 할래 뭐 거의 그 급으로 지금 얘기하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진짜 기도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발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군 수뇌부들까지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주문 외우듯이 전쟁 터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엔 참전국들을 끌어모아서 뭐 늘리는 거 있잖아요 참여국들을 늘리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미국이 일단 절박하다는 거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미국이 세 개의 전선에서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극화 진영 혹은 뭐 반제국주의 진영과 대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유럽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 또 하나 중동 전선이죠 근데 둘 다 지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우크라이나는 거의 지금 졌고요 아마 막 조만간 거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거의 끝이고 중동에서도 지금 답이 없을 정도로 밀리거든요 예멘이 홍해를 봉쇄한 것도 지금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곳에서 패배했죠 마지막 남은 전선이 동아시아 전선입니다 한반도와 대만 이 전선에 미국이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 두 개 다 지면 바이든 대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죠 11월 달에 무조건 지는 거예요 바이든이 한 번 더 하고 싶다면 뭔가 있어야 돼요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있든 승리가 아니든 전쟁이 터지든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는 지금 불가하고 제일 만만한 데가 이 동아시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혼자 하지 왜 다 끌어모으냐 다 끌어모으냐 이거예요 혼자 하지 혼자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이 엄청 강하면 옛날같이 진짜 힘이 센 그런 초강대국이면 혼자야 더 혼자에서 공이 살고 오지마 귀찮아 아우 뭐 작전하는데 귀찮게 뭐 오지마 뭐 같이 막 협의하고 그래야 돼 내가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거 뭐 협의 아니고 지시를 하더라도 오합지시를 많이 뭐하면 뭐하냐 이거죠 우리끼리 할게 화끈하게 이럴 텐데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못돼요 네 그래가지고 끌어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자기들은 뒤에 빠지고 한국과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울 생각인데 네 이 두 나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던데 또 좀 안 될 거 같아 그러니까 뭐 프랑스 이태리 뭐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실 나토를 동아시아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과 중국과 또 러시아까지 대응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난감하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공은 세워야 되는데 힘은 없고 네 미국은 선택의 기로 있어요 지금 모험적인 전쟁을 또 벌이느냐 즉 유럽과 중동전선 외에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드느냐 세계 전쟁을 동시에 하느냐 이게 모험이죠 모험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굴복하느냐 이 기로에서 있다 동아시아에서 유럽 입장에서도 사실 안 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끼고 싶지 않죠 그치 우크라이나도 지금 안 끼려고 발 빼고 싶어 난린데 그렇죠 여기에 끌어들여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엔사가 온다는데 몇 명이나 왔을까 세워보고 싶다 한 11개국 왔으면 한 11명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국가는 많이 늘리고 국가만 늘려놓고 그냥 이름만 유엔사만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실전 무력이 있다고 보여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유럽 국가들도 부담이거든요 여기 껴들면 그렇죠 본인들도 그럼 타격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전쟁 가면 당연하죠 미국도 발 빼고 싶어 하는데 핵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이 혼자 수행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끌어지고 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훈련을 뭐 두 배로 확대했다 대대적으로 훈련할 거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훈련 관련한 보도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진짜 유엔 뭐 얼만큼 왔다 막 이런 보도가 무슨 훈련을 했고 사진도 좀 나오긴 해야 되는군요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훈련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규모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 훈련 쌍용 훈련 들어보시죠 쌍용 훈련은 또 취소됐더라고요 3월에 쌍용 훈련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련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훈련 이 훈련이 취소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계속 조건 없는 대화 가능하다라고 말을 또 하고도 있고 지금 이 두 가지 양상을 봤을 때 도대체 미국하고 윤석열은 전쟁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어쩌자는 건지 성내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궁금하네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미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핵전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져 있어요 아 북한에 비해서? 네 아 그래요? 네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핵미사일 같은 것들을 거의 다 21세기에 만든 최첨단 미사일들이에요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 몇 년도에 만들었을까요? 60년대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개량 한 거예요 60년 정도 되는군요? 60년 됐어요 60년 그래서 자꾸 쏘는데 안 날아가요 지금 발사 실패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올해는 아직 안 쏘고 있어요 안 날아갈까 봐 오래되면 안에 그 유지보수 해야 되거든요 고체연력 긁어내고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면 새로 만드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핵전력에서 일단 5세대 정도 뒤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북중로에 비해서 slbm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트라이던트인데요 80년대 만든 거예요 북중로는 다 언제 만들었어? 21세기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만들었죠 극초음성 미사일도 3국은 실전 배치했는데 미국은 아직 개발도 못했잖아요 개발도 못했죠 얼마 전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보를 아직 실전 배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를 발사해서 패트리엇망을 타격해서 작살을 냈어요 근데 패트리엇이 원래 그런 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프라이에서 자꾸 막고 있어요 계속 깨지고 미사일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핵전력 격차가 크다 여기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단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뒤졌다 북중로에 비해서 핵전력이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다 도저히 너무 벌어져서 기술 격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판 쓸 때 저기 컴퓨터 쓰고 있으면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격차가 수십 년 걸리죠 벌어진 거예요 격차가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래전을 하려고 해도 병력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 지금 군대 모집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엔 정신질환이 좀 있어도 괜찮고 몸이 뚱뚱해도 괜찮고 마약 전과도 괜찮고 뭐 등등 이렇게 뭐랄까요 문턱을 엄청 낮춘 거죠 그래서 동영상 보니까 이런 애들이 있대 하더라고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미국 애들도 그래요 저 애들이 총이나 들고 다니겠냐 저거 뭐 이런 군대 모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군대 모병돼도 그런 사람들 자꾸 받아보니까 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병력도 지금 별로 없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병력들이 상당히 약하다 나도 다 끌어 뭐하든 몇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파병할 군대가 있긴 있는 거냐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포탄이 없잖아요 네 포탄이 없어서 우크라이나도 못 보내고 또 이스라엘 주느라고 또 그나마 없는 것이 털어졌고 한국전에서도 포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전문가 말에 의하면 뭐 일주일도 못 버틸 거다 지금 있는 거로는 포격전을 하면 한국군도 그만큼 포탄이 없대요 우크라이나도 퍼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비축분은 다 좋나봐요 전쟁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포탄도 다 팔아넘기는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건은 상황은 아니다 객관적 조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 갖고 와봤자 오늘 미사일 전력이 있는 나라한테는 떠다니는 표적일 뿐이거든요 거대한 그러니까 예멘 같은데 항공모함을 하나 투입했지만 예멘을 어떻게 손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 구축함이 예멘의 상당히 구닥다리 미사일에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자기네가 할 생각은 아닐 거란 말이죠 하더라도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로 시키려고 그럴까요 윤석열 일본하고 윤석열 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이 거기 끼어들까요 일본이 얼마나 야근 놈들인데요 기시다 지금 자꾸 회담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애들은 안 끼어듭니다 절대 왜냐하면 전쟁이 나오는 순간 일본 기지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가 다 핵으로 맞게 돼 있어요 핵 피폭 경험이 있는 일본으로서는 그건 진짜 피해야 되거든요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걸 감 잡고 지금 북쪽과 계속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네 자 이런 상황이면 누구 만나서겠어요 전쟁에서 돌격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윤석열 윤석열 둘이 이제 막 전방을 향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구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북에서도 제일 주적을 대한민국으로 잡았을 수도 있어요 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빨리 어떻게 대화를 해결하든가 하지 네 왜 저렇게 군대 끌어모아서 또 훈련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센 척하느냐 이게 마지막 허세 압박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번 품을 치는 야 우리 아직 건재해 나 종이후랑이 아니야 대한민국 치지마 뭐 이런 허세 그렇지만 또 예민한 쌍용훈련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쌍용훈련 안 한 거죠 그래서 허세야 알려주는 거야 쌍용훈련 뺐잖아 쌍용훈련 뺐잖아 뭐 이런 거죠 지금 그 허세가 북한한테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국민이나 보수 진영한테 하는 건지도 지금 헷갈렸어요 국민이나 텔럽은 방송에서 때려야죠 북에도 하는 거예요 북에도 하는 건데 문제는 북이 그러면 허세니까 봐줄게가 되냐 이거예요 허세였어 그럼 우리도 너그럽게 양해해 줄게 너그럽게 양해해 줄게 이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엔 북에서 그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한미연합훈련 하는 거 이해한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안다 이런 것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트럼프랑 대화할 때죠 트럼프랑 그런구나 대화하면서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거든요 용인하고 참아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미국도 압박과 이런 걸 압박을 하면서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어 언제 어디서 혹시 터지는 거 아니야 터질까봐 또는 뭐 북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 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입만 열면 대화 얘기거든요 조건 없는 대화 네 어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미국과 일본이 북쪽에 자꾸 대화를 좀 애걸 한다고 그럴까 네 그런 모양으로 비춰지죠 그러네요 그러자 신원식 불안낸 전해지 너무 불안해 보이던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미국의 핵공격을 당할까봐 북의 핵미사일을 맞을까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협박하더라고요 어 미국을 협박하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또 계속해서 무서웠나보다 너무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다급했나봐 미국을 협박하라고 보고 야 신원식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불안한 거죠 진짜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버릴까봐 우리를 버릴까봐 근데 문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를 내리면 내리지 우리를 도와줄 가능성이 더 없구나 도와주겠어요 한국을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불안을 젠킨스라고 이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저기 토론회에서 한국인의 상당수의 국민이 미국의 공약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신원식이거든요 신원식이 알고 있고요 알고 있다 들었다 근데 더 웃긴 건 모두를 설득하고 미국의 공약에 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는 항상 어렵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공약 지킬 수 있을지 이 말을 너무 솔직하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비연합훈련도 하고 있지 잠수함도 태워줬지 잠망경도 보게 해줬지 뭘 더해줘 뭐네 뭐 어제라고 우리 보고 그러니까요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이제 거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내에 전문가들 그리고 주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도 발언들이 막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발언들인데 우리 한국에서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참 보이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미국이 남의 나라 지켜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건 맞아 미국을 믿느니 개를 믿는 게 나아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미국은 보세요 베트남 끝까지 지켜줬나요 아니죠 도망갔잖아요 아프가니에서는 튀었잖아요 네 그 아프간에 그 당시에 그 게릴라 쪽 탈레반 쪽에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몇월 몇일까지 셔츠해라 미국이 미적미적거린 거예요 그러자 탈레반이 체육통첩을 하면서 날짜를 딱 가서 그때까지 어디를 접수하겠다 카불공항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비 다 곧 튀긴 거예요 맞아요 다 곧해서 하루아침에 튀었죠 우크라이나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지켜줄까요 안 지켜주죠 안 지켜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철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사려고 우리나라 대통령만 자꾸 남의 나라를 도와주려고 그래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남의 나라를 왜 도와줍니까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개입하는 거고 그런 거 맞아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없으면 철수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인간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윤석열만 잘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속으로는 좀 불안해할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튀는 거 보고서는 슈쿠버가 충격받아가지고 박정희가 의심병 환자거든요 의심 의심 진짜 많아요 네 어릴 때부터 의심병 환자니까 얼마나 의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중요한 얘기도 안 했대요 도청 다 간다 미국이 다 도청한다고 핵무장 하려고 그러고 독자 자주 국방 추진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제거했다는 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나중에 정신 차린 거예요 보니까 진짜 못 믿을 놈들이다 저희들은 윤석열이 정신 차린 가능성은 없네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더 매달릴 거 같은데요 아니면 사고 치든가 자기가 그냥 사고를 쳐버리고 저번에 그게 너무 공감됐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네타냐구가 계속 확전하고 있다고 미국은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 상황이 지금 한 번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또 저의 전쟁에 대한 무서움이 막 올라오는데 국민들은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는 진짜 전투식량 준비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보면 진짜 3, 4월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게 타당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걱정이 심각한데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이 반전평화 전쟁의 전자 얘기도 안 꺼내요 그러니까 총선 후보들도 지금 뭐 나라를 결국 운영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런 전체를 본다는 건데 한바돈 정세와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대응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권 상황 우리 좀 어떻게 믿고 봐야 되는지 왜 이럴까요 한국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우물왕개구리라는 것이죠 우물왕개구리가 된 이유는 뭐냐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때문이에요 미국 중심의 사고 소위 중화주의 비슷한 건데요 과거에 과거에 조선의 지배층은 조선시대나 이럴 때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질 않아요 한국을 기준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봐요 항상 그래서 중국 한대 대변다 오랑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사실 중화주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틀이 넓지도 않고 사고가 한국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결격사회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최고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세를 잘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국제정세는 아주 급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해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맞아요 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제국주의 체제 지구촌을 지배해왔던 거의 수백 년이 됐죠 이 제국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대변화거든요 이런 큰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에 맞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운이 형 선생은 194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일제가 곧 질 것이다 해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43년 정도 4년 넘어간 무렵부터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하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요 곧 일본이 뭐 44년에 항복할지 5년에 항복할지는 모르지만 항복은 시간 문제다 조만간 한다 따라서 우린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운이 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국제정세를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 파악하고서 중위에서는 절대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7일파들은 투항하지 않고 있던 문인들이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하는 날 총독부에 가서 7일 단체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그날 전향서 쓴 사람도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코앞도 모르는 사람 여운이 형 선생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되죠 한국 역사에서는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의 국제정세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정치인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한국 정치가 그만큼 친미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독자적인 사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런데도 한미연합훈련 반대하면 그러니까요 또 전재후보가 생각나네요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곤란한 거거든요 이런 정치 세력이 한국을 주도한다면 윤석열을 반대해서 지금은 외교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지금은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있죠 이때 진보 민주진보쌀력이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좀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서방 언론만 좀 보지 말고 최소한 중립을 좀 지키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워낙 서방 언론을 뺏겨서 갖다 뺏겨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네 마음만 먹으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 언론만이 아니라 러시 언론도 볼 수가 있어요 쌍방을 다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뭐 중국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자동 번역도 돼요 볼 수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뭐 미국 일본의 언론에만 매달리고 그 다음에 한국 언론은 그걸 벗겨서 또 뻥튀기 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죠 네 러시아가 맨날 지고 있고 뭐 전쟁 나자마자 이기는 줄 알고 네 우크라이나 대승하고 있고 다 거짓말이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 나온 후보들이 다 지역 발전과 경제 공약을 막 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반도가 전쟁이기인데 전 근데 그래서 국민들은 그 9월에 총선 9월을 뭘 들고 있냐면 총선은 한일전이다 1번은 평화 2번은 전쟁 이걸 국민들이 구호화하고 있어요 네 정시권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네 국민들이 훨씬 수준이 높다는 거죠 지금 정세인 시기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어 그런 이제 소소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지역 공약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걸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실현하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정치권에서도 3, 4월 지금 계속 얘기하죠 신원식이 윤석열이 3, 4월에 전쟁 낸다니까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이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3월 위기가 지나간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무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월이 무사히 지나가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전쟁 위기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도 더 고조될 겁니다 그리고 절정을 이루는 건 한 8월 정도일 수 있어요 네 그게 만약에 3월이 지나간다면 지나간다면 왜냐하면 8월 달에 북을 상대로 핵전쟁 연습을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져요 이거는 미국과 한국이 공식화했어요 핵 공격 연습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숨기고 해도 좀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북을 공격하는 핵전쟁 연습을 8월 달에 하겠다 그럼 북에서 이거를 용인하기는 정말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들을 상대로 핵전쟁 연습을 시작하는 거를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우리가 전쟁이 안 난다 하더라도 8월쯤에는 큰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막으려면 그거 알려주세요 일단 윤석열부터 끌어내려야 되겠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 이후에 집권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집권 세력이 나오면 그 집권 세력은 필히 외교 노선 특히 대북 정책을 전면적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그거죠 대북 적대 정책을 폐지해야 되고요 그걸 폐지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북 적대 정책을 추진하고 강요하는 게 미국이니까 그래서 한미 관계의 재정립 그다음에 대북 적대 정책 폐지 이런 걸 하지 않는 한 전쟁을 막기는 상당히 힘들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월북하는 심리학 방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또 주장하기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을 정도 하는 거 북한은 가난해 어차피 이런 얘기 많아요 가난해서 전쟁 못 한다고 네 그런 게 얼마나 우리만의 자만가 오만에 빠진 비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전쟁을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따라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 촛불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